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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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혹시 말씀하실 거 없으신다고 질문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들어갈 겁니다. 한국 기자회견 일장이 조금 늦어져 있는데 그렇게 일정이 늦춰지는지 혹시 거치나 이런 건 관련해서 숙고가 필요하셔서 아니, 원래 그렇게 정해놨어요. 처음부터. 조기 귀국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 그날 말씀드릴게요. 주변 지민 분께서 프랑스 정부 초청으로 오신 거라서 일찍 개인 사정으로 들어가기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을까요? 아니, 아무튼 22일 날인가요, 우리가? 네네, 22일. 아마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가 되면 정하고. 아무튼 제가 수업이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일찍 들어가신 계획은 아직 현재까지? 아니, 아무튼 토요일 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